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평산 책방 개업 후 가진 구설수에 휘말렸었던 문재인이 그동안 입을 좀 다물고 있었다가 이번에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면 우리의 운명은 신자유주의와 같은 지배 2대 올로기에 휘둘리게 된다면서 사실상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저격을 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이번에 문재인은 자신의 sns에다가 경제학이 우리의 정체성과 사회를 바꾼다라는 책의 한 소재목을 소개하면서 비전문가인 우리가 경제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을 했고 1원 1표에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1인 1표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시키는 깨어있는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경제학 상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는 그가 일관되게 노력해왔었던 비전문가들을 위한 쉬운 경제학 책이라면서 음식 레시피와 식재료에 관한 이야기를 경제 이야기로 연결시켜가지고 이해와 재미를 더해주는데 성공했다라면서 책을 추천했고 잘 설계된 복지국가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노동 관행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줄여서 자본주의 경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복지국가는 원래 자본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문재인의 이와 같은 발언은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 작은 정보를 추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저격했다라고 보는 것이 중론인데요. 그런데 문재인의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으면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렇다면은 경제 문제를 전문가에게 맡기지 도대체 누구에게 맡기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며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대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 문제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배제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으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 보다는 사상과 신념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였고 실제로 정책도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경제 문제 관련해서는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복지 문제 관련해서도 문재인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우선은 문재인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정책은 아예 다른 기조로 보이고 있으며 문재인은 말 그대로 복지 포퓰리즘이었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를 강조하면서 약자 지원이 원칙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잘 설계된 복지 운운할 자격이 없는 것이 문재인은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 복지정책 관련해가지고 진짜 자기가 퍼주고 싶은 만큼 퍼줬었고 아예 재원 마련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복지정책을 남발했었던 그 자체였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표를 얻기 위해서 선심정책을 남발해서 나라빚을 급증을 시켰으며 재정을 악화시켰고 국가 채무를 5년 만에 415조원이나 늘려가지고 1000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특히나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에는 의료 쇼핑과 모럴 해저드까지 조장을 해가지고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재촉을 한 주범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표심을 노린 무차별적인 복지가 결국은 나라 곳간을 텅 비게 만들었고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중병이 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재인의 입에서 잘 설계된 복지가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는 것은 보고 있으면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며 또 문재인식의 복지 포플리즘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은데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복지 포플리즘 수술에 나선 상황이고 이탈리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550유로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내년부터 대폭 축소하기로 했으며 직업훈련 참여를 조건으로 의무화를 해가지고 사실상 실업급여로 바꾸었고 지급액을 월 350유로로 그리고 지급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이렇게 선회한 것은 2019년 좌파 포폴리즘 집권당이 도입한 이 제도 때문에 매년 10조원 이상의 재정 적자를 유발하고 있는 데다가 청년층의 취업 기피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제도를 손보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직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생겨났고 오히려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이런 역전현상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뿌려대다 보니까 실업급여 재원도 모자라는 일이 일어났으며 고용기금에까지도 손을 대면서 10조원이 넘게 쌓여 있었던 기금정립금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완전히 고갈이 되어버렸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복지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2012년도에 국가부도사태까지 겪었던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의료와 소득대체율이 90%에 달하는 연금제도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수술했고 프랑스는 연금수령이 가능한 법정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개혁을 달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과거의 복지확대에 나섰던 유럽 각국이 재정부실이 심각해지니까 포퓰리즘 정책을 속속들이 축소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그나마 복지포퓰리즘을 남발한다고 해가지고 사회가 좋아진다면 그나마 나을텐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복지포퓰리즘을 남발하면 남발할수록 일을 하기 싫어하고 세금으로 연명을 하려고 하는 모럴 해저드가 계속해서 확산이 될 뿐이고 또 문재인과 그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포퓰리즘을 남발했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이 마치 태평성대였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 문재인은 대통령 선거 공약 중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약자들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자살률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시절과 마찬가지로 책이나 한 권 읽고 마치 그거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깨우친 것처럼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면서 현 정권의 정책을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미 실패한 경제 정책이라든가 심판을 받은 정권의 대통령이 이러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 것은 참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며 에스케나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평산 책방을 오픈하고 나서 인건비조차 쓰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을 봉사라는 명목으로 무료로 부려 먹으려고 하다가 논란을 만들었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봉사자들에 대해 끼니조차도 제대로 챙겨주기가 싫어가지고 전일 봉사자들에 대해서만 식사를 제공하겠다라는 이런 조건까지 내걸은 사람이 복지 운운하면서 현 정권을 비판하는 게 웃긴다라는 생각이 들며 현 정권의 복지 정책을 걱정하기보다는 평산 책방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나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